국민 배우 이정길씨가 추천하는 네 유평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 정기수 자유기고 갑니다 정기수 칼럼을 데일리안에 실었는데요 제목이 노무현 따옴표 2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두 제목을 보니까요 14년 전에 윤석열 이인규가 벗기는 노무현 신화 뇌물 진보 언론 문재인이 노 죽여 논두렁식의 구속 대신 도덕성 타격 무능한 문재인 주검위의 대통령 됐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산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있었다 문재인의 운명 2011년 스스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린 분에게 항장 불살의 예의를 지켜주기는커녕 조리돌림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조직 내 빨대를 통해 피의 사실을 유포 결국 극단의 선택을 하도록 몰고 갔다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2011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대한민국 검찰에는 윤석열 같은 검사가 한 명 있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대검 중수부장 이인규 변호사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책임자인 그가 노무현의 죽음 전후를 역사 앞에 기록하고자 한 회고록을 내놓았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532페이지 이 책은 자사로 신화가 되고 영웅이 된 노무현의 거품 그 가면을 벗기는 증언이 될 것이다 동시에 검사 출신 보수 우파 대통령이 출연하자 기회주의적으로 노무현과 문재인 폄하에 나선 정치검사의 기지개라는 악평도 받게 될 것이다 판단은 독자들 목이다 이인규의 회교록은 당시 수사기록과 기억 수사 책임자로서의 의견이 주 내용이다 결코 의미가 적지 않은 역사적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실이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 회고록이 발행된 2023년 3월은 노무현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된 지 한 달 후 시점이다 그리고 sbs가 그를 명예훼손 혐의 논두렁식의 보도 배후의 sbs 당시 사장 하금렬와 국정원 당시 원장 원세훈의 사적 인연이 있다라는 이인규의 주장으로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무혐의 처분이 난 지 5개월이 지난 뒤다 이인규는 이 두 가지 법적 올가미가 풀리길 기다렸다가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다 그는 노무현 수사 자살과 관련해 세간이 널리 회자된 논두렁식이라는 말은 검찰 기록에 없고 조사 당시 노무현으로부터 밖에 버렸다는 진술을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논두렁식에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노무현을 구속할 경우 역풍이 불 것을 우려 도덕성에 타격만 줄 용도로 창작해낸 말이라고 이인규는 믿고 있다 노무현 부부는 박연차, 밀양 출신 태광시럽 회장 2020년 74세로 작고 로부터 스위스 명품식의 피아제 당시 시가 1억 원 이상을 1개씩 2개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한때 봉하망을 일대 논해 시계 찾으러 가자는 말들이 나왔었다 민주당과 노무현 추모, 숭배자들은 논두렁식을 검찰의 조작, 정치보복 수사로 상징용어로 지난 14년 동안 활용해왔다 마치 그 시계 뇌물 자체가 없었다는 식으로 어느새 변했다 이인규 회고록에 따르면 노무현은 아들의 사업자금과 미국 주택 구입비용 640만 달러 한화 약 80억 원 그리고 이 시계를 받은 사실을 검찰에서 확인당해 몹시 자책을 하고 있던 상태였다 그는 검찰의 물적 증거 확보로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라고 실토했다 건강도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던 와중에 우군이었던 한겨레, 경향신문 등 진보자파 언론이 그를 가혹하게 비판, 사면 초과가 됐다 한 신문은 당시 이런 말까지 그의 면전에 던졌다 노무현 당신 패밀리가 한 일로 민주화 세력이 재익이 불가능해 상처를 받았으니 알았느니 몰랐느니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라지라 주위 가까운 사람들 모두 등을 돌리고 믿었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마저 곁에 없었다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인균은 썼다 검찰 수사의 칼날, 진보 언론의 돌변, 문재인의 외면이 그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이인균은 문재인에 대해서는 독서를 참지 않았다 수사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았고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수사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이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변호사였다 그는 노 자살 직후엔 검찰에 호의적으로 말하다가 정치를 결심하면서 돌연 검찰을 공격한 노무현 주검위의 재단을 쌓아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노무현은 특히 시계 뇌몰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바라지 않았다 노무현 중수부장실에서 이인규가 영접할 때 이인규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노무현 우병우 중수 일과장에게 미국 주택구입 사실 부인하며 검사님 저나 저희 가족이 미국의 집을 사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연차가 검사실에서 노무현에게 대통령님 웃자라고 이러십니까 노무현이 박연차에게 저도 감옥가게 생겼어요 감옥가면 통방합시다 2009년 4월 30일 노신문과정은 CCTV로 녹화되어 영구 보존 중이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다음과 같은 말과 함께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다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수사기록 연구 보존 이인규 회교록으로 무능과 배신이 해부된 문재인의 복심 윤건영은 이 기록을 무시하고 죽은 옹위에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정치검사의 일방적 주장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다 노무현이 가족 비리라면 이재명은 지방권력을 사유화해 농단한 지역토착 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이재명이 아니다 검사왕국이 되자 부정한 정치검사가 낫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개를 내민다 우리는 허망하게 노 전 대통령님을 보내야 했던 논두렁 시계공작 사건을 똑똑히 기억한다 정치보복과 망신주기에 몰두한 수사 책임자가 고인의 명예를 또 한 번 짓밟았다 이인규 회교록의 마지막 장 에필로그 제목은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다이다 노무현 재평가에 프로로그가 쓰여졌다 이렇게 정기수 칼럼 정리를 했는데요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의 회교록이 일파만파되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진면모 특히 노무현은 죽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문재인의 진면모가 나온 거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요 문재인이 그러니까 노무현이 코너에 몰렸을 때 변호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만 변호사지 진술서 한 장 내지는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이 유리하게끔 외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죽은 다음에 영정사진 들고 나와서 안타까운 표정 하면서 가정스럽게 연기하면서 살아있을 때 특히 노무현이 수사로 코너에 몰려있을 때 곁에 없다가 죽은 다음에 영정사진 들고 시체파리 시체파리요? 자파들 특징이지만 문재인의 시체파리 그것도 다른 사람 시체파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하고 평생 동지였고 그렇게 친구였는데 사람을 보내면서 그렇게 도와주다가 변호사라고 해서 열심히 노무현을 위해서 감형이라든지 무죄를 주장하고 열심히 진술서 내고 문재인은 얼굴은 그냥 떡두꺼비같이 눈 이래가지고 커가지고 건망게 생겼는데요 그 눈도 가증스럽고 그 웃음소리도 가증스러워요 이인규 회고록에 아주 치명적으로 문재인의 인간성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을 봉하마을을 마치 성역화 했잖아요 노무현에 대해서도 진면모가 나왔어요 쪽팔리니까 그 시계는 빼라고 공소장에서 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좌파들은 지금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 노무현을 심하게 수사하다가 노무현이 자살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딴소리한다고 이렇게 공격들 해요 천만에 이거 CCTV 수사할 때 CCTV가 영구 보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수사 기록에도 있고 CCTV가 근데 어따 대고 그러니까 불화를 쳐 이놈들은요 그냥 자기네들 불리하면 무조건 거짓말하고 우기고 지금도 이거 우기는 거 아니에요 이인규 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검찰공화국 믿고 저러고 거짓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CCTV가 있다니까 수사할 때 그리고 수사 기록이 있는데 그러나 노무현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됐지만 수사 기록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은 죄가 다 있고 노무현이 실토한 것도 다 있고 CCTV도 있고 그런데 우기는 거예요 설마 그거 까겠어? 이러고 그냥 우기고 보자 이거 조국이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재명이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저들의 가증스러운 양아치 근성 거짓말 뒤집어 씌우기 특히 문재인의 그 야비함 노무현이는 야 얼마나 노무현팔이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했잖아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 일을 도둑이잖 도둑 그러고선 대통령이 되냐 쪽팔리는 줄 알아라 진짜 시계를 빼달라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이 쪽팔리잖아 이 부장 문재인 쪽팔리잖아 양산에서 뭐하는 짓이냐 이재명 쪽팔리지도 않냐 야 너들이 무슨 쪽팔리는 게 뭔지는 아냐 아이고 쪽팔리잖아 지련자들이 대통령을 해먹었으니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대통령을 하려고 했던 이재명 국민으로서 쪽팔린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유 찰아찰 아유mos 오크바를 사용할 텐데 ów